경남 경영자총협회의 노사합동조찬 세미나가 30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세미나는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기업체 대표 및 노동단체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. 강연은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업계 관계자들과 환담 자리에서 상호 교류의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.